오늘 드디어 신년 캠페인도 끝나고 솔직히 신년 캠페인은 약간 2023년의 첫 캠페인이라기보다는 2022년의 마지막 캠페인이란 느낌도 있어서 원래 맨날 했던 거라서 오늘 시작하는 캠페인이나 아니면 이벤트나 그런 게 제 생각에는 올해의 첫 이벤트나 캠페인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마침 또 오늘부터 만약 2주간 이벤트가 있다면 딱 1월 25일 1월 25일 해가지고 이때부터 2부 7장 후편을 시작하면 알맞을 시기 같은데 과연 오늘 어떤 공지나 그런 게 뜰지 궁금하네요 과연 패고는 2023년 새해부터 새해 첫 캠페인부터 과연 욕이 나올 그런 걸 진행할 건지 아니면 드디어 뭐라도 진행을 할 건지 작년에는 정말 복각이 없다시피 했는데 올해는 복각이 있을지 그런 게 참 궁금하네요 들어가 볼까요? 오 뭔가 있긴 해 29.4매가 나는 29매가니까 이벤트는 없어 보이거든요 어? 조용... 히거워베 혹시 뭐가? 네모랑 니토크리스? 어 잠깐만 그럼 네모 그거 생각나? 어 강화가 없어? 막감도 없어? 뭐야? 어? 아니 큐피돈 반값을 신년 캠페인들 같이 쳐야지 이거를 2주간 나눠서 한다고? 그거잖아 2부 7장 전까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 그래도 뭐 돌이라도 주나? 한정 미션? 돌은 주네 그래도 자 3갠들 다 받으면은 돌 12개? 와 큐피돈이랑 이거 반값을 안 한 이유가 뭔가 했더니 와 진짜 2부 7장 후편까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공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신년 캠페인에 여러분 큐피돈 반값이 없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는 큐피돈 반값으로 2주를 벌어먹기 위해서 그래서 1부로 나눴답니다 없네요 자 2부 7장 나우이미틀란 개막 직전 캠페인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부 7장 후편의 개막 직전 캠페인 기념으로 로그인 보너스가 있는데 로그인 보너스로 7일동안 연속으로 로그인을 하면 성정석 7개와 황금석 7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로그인 보너스 이거 뭔가 어디서 봤죠? 분명히 작년에도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많이 봤지 이거? 작년에 이거 뭔 캠페인이었죠 이거? 2부 7장 클리어 응원 캠페인 이딴 캠페인으로 봤던 것 같은데 왜 그거를 올해를 또 올해 또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부 7장 또 개막 직전 캠페인이라고 후편 개막 직전 캠페인이라고 로그인 보너스로 황금사가 7개랑 그리고 성정석 7개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마스터 미션에 기간 한정 마스터 미션이 추가가 됐는데 그냥 그겁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 스토리 있죠 스토리 스토리를 총 7번 진행을 하면 성정석 12개와 5성경카 40장 이렇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2부 7장 전편의 AP가 반값이 됩니다 아니 2부 7장 열린지 얼마 됐다고 이거 벌써 해 이거? 아무튼 2부 7장 전편의 AP 소비가 절반이 되고요 그리고 2부 7장 전편을 클리어 마스터 대상으로 서번트 대성공 극대성공이 2배 봤는데 이것도 이 캠페인도 봤는데 분명 그쵸? 그리고 2부 7장 전편을 클리어 마스터는 큐피더니 반값 그리고 모든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와 그리고 막간의 이야기 소비 AP가 반값이 되는 캠페인을 1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픽업으로 네모랑 니토크리스가 픽업인데요 어... 강화 퀘스트는 없습니다 강화 퀘스트는 없고요 그치? 네요 일단은 일단 오늘부터 25일까지 25일까지 없는 거 거의 확정났죠 단 확정났죠 하더라도 또 18일쯤에 캠페인 안 하고 그런 것밖에 안 할 것 같죠 딱 지금이 적긴데 말이죠 그쵸 여러분들 오늘부터 2주 동안 카마쿠라 복각했으면은 제일 완벽한 타이밍이었는데 근데 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다음 주부터 근데 2부 7장 후편이 시작하면은 아니 그래서 그랬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 있어요 다음 주 금요일이든가 아무튼 그때부터 2부 7장 후편 시작한다? 그러면은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25일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일정이 개 같은 건데 다음 주에 2부 7장 후편이 시작하면은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제 뭐하면 아니야 여러분 다음 주 금요일은 여러분 그겁니다 하순입니다 20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은요 여러분들 하순이에요 하순 그리고 여러분들 1월 18일도 보세요 1월에 셋째 주잖아요 셋째 주 뭔가 하순 같은 느낌이잖아 어? 그렇다니까? 아 우리가 여러분 우둔하고 우매 했네요 아니 다음 주에 2부 7장 후편이 시작할 건데 그치 지금 뭐 이벤트 하긴 좀 그렇지 아니 우리가 그 큰 뜻을 모르고 그 큰 뜻을 모르고 우리 왜 이렇게 안 내놓냐 그랬던 거야 아 진짜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심을 잃어가지고 이런 큰 뜻을 몰라보고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금까지 개막 직전 캠페인은 전부 다 일주일 전에 시작했어 뭐 2부 6.5장 개막 직전 캠페인 언제 열렸어? 2부 6.5장 열리기 일주일 전에 열렸죠? 6장도 그렇고 5장도 그렇고 다 그랬잖아 근데 왜 우리 개막 직전이 열렸는데 왜 2주 뒤에 시작할 거라고 의심을 하는 거지? 당연히 다음 주에 시작할 건데 말이죠 아 다음 주구나 약간 라센글씨 계산에 따르면은 18일 18일이에요 18일 자 1주 2주 3주 어 3주네? 4주 5주 5주도 안 돼 4주 반이에요 4주 반 이 정도면 하순이다 이 정도면 하순 느낌이다 이 정도면 하순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4주 반 중에 3주째 시작해 그럼 뭐예요? 하순이지 이 정도면은 1월 1일부터 14일까지가 1월 초순 15일까지가 중순 16일부터 하순 아시겠습니까? 그니까 1월 18일은 하순이 맞다 그니까 다음 주에 시작을 한다 아이씨 그런 거였네 아 빨리 이 서번트들 강화시키고 빨리 서번트들 인연 퀘스트나 막관의 얘기 깨가지고 강화 퀘스트 깨가지고 돈을 벌어야겠다 야호 할게 생겼네 아 다음 주에 시작하니까 빠르게 빠르게 돈을 벌어야지 아 나 요걸 몰랐구나 아이씨